자 오늘 잡은 전허입니다. 잡은 전허 가득입니다. 오늘 잡은 전허 한 30마리 40마리 되겠네 바깥에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바글바글 전부 살아있습니다. 많이 잡았습니다. 이 비오는 날이 완전 전허타작 했습니다. 전허파티 그야말로 전허파티 바글바글 자 이거 선명하게 바글바글 자 봐봅시다 으아 이거 뭐 어판장이요 어판장 자 이것만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이리 가죠 자 오늘은 비가 오지만 비가 오는 날에 전허가 잘 나온다 해서 전허잡이를 안나오고 왔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매우 한 분 두 분 어떻게 또 몇 분 계시고 전허 가슴체미로 가슴체미로 전허합니다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적성판파지 비가 옵니다 전허입질 받았습니다 이 장소 휘멍 멀쩡 와 황우가 망부러 зад깁네 아이씨 휘이 황우 한마리 물었다 비오는 날이 보통 뭐 완전 낚시꾸레시네 이까 이야 황우가 올라오면 전허반은 황우가 올라왔습니다 자 방생 방어는 방생입니다 여기 풀치기명인 유튜브에서 나왔습니다 전어를 얼마나 잘 잡는지 비가 엄청 오는데 비오는 날 전어가 쏟아집니다 오늘 비오는 날 전어가 쏟아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비오는 날 전어가 쏟아질지 입밥을 투척하고 입밥을 여기는 바겟소에다가 갖고 다니시네요 신심 또 올라옵니다 전어 한마리 올라왔네요 전어 전어가 많은지 풀치기도 했습니다 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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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wcze skin 어 물었구나 물었구나 놓친게 아니고 물었네 거기 약간 멀리 있지 약간 멀리있다 어 이거 무슨 고기지 이거 고기를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 에라이 농어 농어 아니다 농어 어 숭원해 빨리 이거 챙겨가서 어 아 진짜 으 오 Stocks 어거 거기들여 뻐요 거기 물없었다 어 거기 물었다 거기 걸렸는데 물었구나 어 콜라 클러 뇌 이케 아 올라오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nerd 와네 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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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다 두 마리 찍어 드릴께 두 마리 퇴겼나? 두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어디 갔노? 한 마리 어디 갔뿐 노? 쌍그리로 올라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올라오고 여기도 한 마리 올라옵니다 여기도 한 마리 연속으로 막 올라옵니다 잡은 전허입니다 잡은 전허 잡은 전허 오늘 잡은 전허 한 30마리 40마리 되겠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바깥에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바글바글 전부 살아있습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전허 파티 그야말로 전허 파티 선명하게 바글바글 으아 자 먹어봅시다 으아 이거 뭐 어판장이에요 어판장 자 이것만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가 한번 드리자 이래가 이래가